안녕하세요. 원더랜드 여주장 김태용입니다. 반갑습니다. 멀리 또 늦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더랜드에서 정인 역을 맡은 수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영화 보러 와주시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화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 영화가 좋으시다면 좋은 후기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더랜드에서 텐션을 맡은 박보고입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날에 의미 있는 발굴을 해주셔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영화 재밌게 보시고 좋은 분들과 같이 한 번 보면서 따뜻한 시간 소중한 분들과 행복한 인연 쭉 이어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영화 실망이 있어서 저희가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영화 불련된 퀴즈 혹은 또 각자마다 퀴즈를 준비했으니까 잘 기다려주시고 맞춰주세요. 우리 영화 원더랜드 감독님의 존함은? 어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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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습니다. 지금 일어나신. 감독님의 존함은? 맞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내려오셔서 선물 받아가세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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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속 정윤이가 아직 영화를 안 보셨죠? 영화 속 정윤이의 직업은? 뭘까요? 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 영화는 멀리 있는 사람과 어떻게든지 같이 이어서 같이 생활하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을 담은 영화거든요 그래서 멀리서 이 두 분을 부러 와주신 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멀리 오신 분께 드리겠습니다 어디서 오셨는지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용산 이름은 어디십니까? 저 모자 쓰니까 없는데 어디서 오셨다고 그랬죠? 민국이요? 네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누구예요? 네 멀리까지 가서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영화 재밌게 나눠주시고요 저희는 또 열심히 홍보하러 가겠습니다 꼭 지원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 Marketing 언니 너무 예뻐요 언니 사랑해요 언니 사랑해요 자, 오빠 어찌! 와, 박수 이거. 와, 박수 이거. 와, 박수 이거. 자, 오빠 어찌! 아이온. 혹시 영화 관람하지 않으실 분은 이쪽에 있는 분으로 회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온, 안녕! 아이온, 재밌게 봐요! 어머니랑 같이 왔어요? 재밌게 봐요. 동료는 여기서 잘하고요. 안녕!